안녕하세요.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요한 게시록의 전체 시리즈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의 바이블 칼리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과 칠재앙,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명 예언 강의 시리즈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언 해석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명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말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리 같은 그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예언 해석을 재조명하고 정리해서 다니엘서와 요한 게시록 강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성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예언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 개혁 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기 천년의 암흑기에서, 중세기 천년의 암흑기 동안 무너졌던 가르침과 말씀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진리가 회복되고 개신교 신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원동력은 다니엘서와 요한 게시록의 예언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에 의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예언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분명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예언 강의는 처음 예언을 공부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 게시록을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언의 빛을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전함점이 되는 예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순결함과 간절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를 1편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2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니엘서보다 훨씬 더 마지막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는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 사탕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반드시 살펴보고 이해해야만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예언여행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장과 3정으로 가서 우리는 일곱 교회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볼 것이고 또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의 예언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현대 기독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는 일곱인 예언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인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인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일곱 나팔리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피신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거기에 펼쳐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강압에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네 가지 예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의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지구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너브갓네살왕의 우상이 세워지고 풀무웃불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었던 복음이 온 바벨론 전체에 퍼져 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한 번 더 반복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개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고 개시록 14장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개시록은 그들을 가리켜서 14만4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짐승의 표 환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크리스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이의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개시록은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의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기에 엘리아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 이의적을 보면서 열광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하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충성스러운 크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지가 신문과 뉴스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뉴스 매체들이 그들이 말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놀라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작은 소리로 진리를 말할지라도 큰 외침이 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저크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미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기만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신앙을 통해서 지구에 사는 각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것을 거절하든지 두 편 중 한 편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의 예언 여행이 이 장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또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면 그때 하늘에서 심판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시간을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의 시간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일곱 재앙이 지구의 이곳저곳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 16장에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7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만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7장을 받게 되는 그 악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지구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끝났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늘 하던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오기 전에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문이 닫혀졌습니다. 의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악인들은 방주 밖에 남겨졌죠.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졌고 은혜의 시간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짐승의 표를 통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칠재앙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칠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악의 돈 전쟁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저크리스토어 세력들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암악의 돈 전쟁은 짐승의 표 환란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탄 장군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암악의 돈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고 있을 그 당시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칠재앙으로 인해서 지구는 완전히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과 섬들이 바다에 빠지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천천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죽었던 아기를 무덤에서 꺼내어 엄마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중세기 때 죽었던 성도들도 그때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짐승의 환란과 칠재앙을 통과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여행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먼저 천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의인들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유황뿔이 떨어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의 장면을 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요한계시록의 예언여행에 끝까지 참석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이번 예언여행에서 목욕한 모습을 마음 깊숙이 우리가 담아둘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에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결코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예언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에게 개시의 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매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칠지항이고 암하겟돈 전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강림입니다. 이 네 가지 예언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질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나머지 예언들은 꼬리를 물고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지금 이루어져 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을 갖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 말이죠. 제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신앙이 환란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음들을 보십시오. 그런 복음과 그런 신앙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반을 그들의 신앙과 경험으로 경험으로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시록 13장 부터 마지막 22장 까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네가지 예언이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네가지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남아있는 그 네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드는 깃발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따라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을 공부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세상과 교회가 심하게 어두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구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이어서 일곱 교회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옵니다. 성소가 요한계시록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늘 성소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여기에 나오는 성소는 어디일까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소 안에서 언약계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계라는 이모 지성소 hem 성소 means 대리 성소 이 성소 사도 요한이 법계 사도 요한이 들어간 사도 요한은 시 수로 영 사람 위 났어 계 성소 영 영 영 오늘날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체계있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소를 알아야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일 예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하늘성소의 장면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라고 했죠 유대민족에게 성소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고 지상성소 봉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지상성소를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히브리소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소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유대민족이 섬기던 성소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원형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지상성소는 그림자고 하늘성소가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성소는 모형이고 하늘성소가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습니다 분명하죠? 모세에게 지상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성소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성소를 지은 것입니다 지상성소에서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성소 휘장에 뿌리고 1년 마지막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든 예식들은 하늘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금촛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중부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와 시은자가 있는 성소의 둘째 칸 즉 지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나왔던 그 2300일 예언에서 우리가 살펴 왔던 것처럼 지금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성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맞춰지면 예수께서 제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면서 세상 역사를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병행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에 걸쳐서 사다리처럼 나란히 병행되는 예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교의 예언이 가장 기초가 되는 예언인데 그 기초 위에 6장에 나오는 일곱인이 나오고 또 8장과 9장에서는 일곱나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교의 일곱인 일곱나팔은 모두 병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교의 일곱인 일곱나팔 모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제림까지의 역사를 일곱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예언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예언의 전체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도미니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때가 서기 96년도 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니티안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무렵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시키실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맞춰지고 그 의미가 나타나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게시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한을 애계의 돌섬인 반모섬으로 유배시켰죠 요한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는 반모섬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란이 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당신의 기이한 섭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처럼 기록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고 또 이 기록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혀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요한은 자신이 본 장면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를 직접 요한에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해야 할 계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까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요한에게 줄 계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고 사탄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펼쳐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 하늘과 우주의 지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를 지배할 것인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와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언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의 증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계시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대언의 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증거란 예언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거기서 중요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용의 공격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나요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에 대한 성서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해석하고 깨닫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예언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또 사탄의 기망과 저크리스도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경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모르면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없고 하늘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슉을 공부해서 예언의 빛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개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참백성 남은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번 예언연구를 통해서 개시록 12장에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6년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는 마지막 시대의 끝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전이나 5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험하다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귀를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마음과 생애를 바친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펼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신데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저에게 예언의 빛을 주셔서 주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예언 연구를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난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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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